그냥 아무거나 잘 된다고 하면 그냥 믿습니다 무조건 잘 된다고 하면 믿습니다 아멘 육신과 탐욕과 정욕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터새 걸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0절 말씀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많은 유대 무리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외적인 능력이나 권세 있고 감동 감화스러운 말씀에 매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매혹을 느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외적인 능력을 보고 환호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들이 그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무리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싶어하는지 예수님을 얼마나 열망하는지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를 분명히 아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성령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예수님의 외적인 능력이나 또는 영향력 이것을 보고 믿는 것이며 또 그들의 세속적인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아마도 편치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성령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야지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겁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네가 되는 건사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이미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유대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믿어보려고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굉장히 발부둥을 치는데 어떤 믿음이냐 아보람의 혈통이라는 자부심 혹은 또는 이스라엘의 독립과 번영의 의지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번영시키겠다는 그 강한 의지로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육적인 욕망 그리고 육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믿는다면 나의 말 곧 나 예수의 말 안에 거하고 나의 제자 곧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 것이고 그때 너희가 깨달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방법 예수님 나를 믿는 방법을 유대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몰이들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 영웅으로 유대인의 해방자로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능력자로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만일 너희가 내 말 안에 계속 거하면 그때 너희들은 진짜 나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나의 말을 잘 듣고 즉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나의 말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면 이라고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원하는 말만 듣고자 했고 그들이 욕망하는 것만 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진짜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거룩하신 말씀 영적인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 기적 표적 굉장한 역사에만 그들이 마음과 눈을 돌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실상 그 당시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같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실상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른 생각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었으니 당연히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서로 얘기하는데 서로 다른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가치와 함께하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최종적인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최후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함께 주님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어요 나의 버킷리스트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서 평생을 살고 싶다 그 내용이 주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평안하게 평화롭게 안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은 이런 일 우리가 원하는 버킷리스트와 별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별 관심이 없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어도 버킷리스트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그럭저럭 안락하게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과거 역사상 대제국을 세운 예굽이나 바벨론 또는 페르시아 로마 그런 대제국의 나라들은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이스라엘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잘 먹고 잘 살고 영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살고 인생을 더 재밌게 살고 즐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함께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천국 가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제자들만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죄와 탐욕과 거짓을 버리고 거룩함과 의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산받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즉 거룩하시만에 거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권력을 누리고 그리고 떵떵거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예수 믿는 것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생각과 가치와 목적을 같이 가지게 되면 하늘의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자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러니까 자유가 무엇인가? 진리가 주는 자유는 죄와 사망과 세상의 탐욕과 정욕, 마귀, 권세로부터의 흑암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부터 자유, 진병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부자가 되고 무병당수를 누리는 그러한 자유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실상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권세와 죄와 사망 그리고 마귀가 주는 탐욕과 정욕, 다툼과 위선, 거짓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 우리를 가난해서 자유롭게 해 가지고 부자로 만들고 그리고 또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서 병들지 않고 평생 죽을 때까지 그냥 강건하게 무병상수하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는 전혀 반대되는 사상의 정욕과 탐욕과 육체 안일함, 죄 가운데 가는 삶을 원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열망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원하고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발버둥을 치면서도 또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결국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불행한 일을 낳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믿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또 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뜻과 같은 마음과 같은 가치관, 같은 거룩함을 함께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육체 안일함으로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평생 예수님과 다투고 싸우고 하면서 예수님과 만나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게 될 것이다 결국 마지막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엉뚱한데 지옥에 떨어지게 될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대뜸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른 사람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그따위 말을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에게 따졌어요 우리가 종이냐 우리가 노예냐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했어요 유대인들은 현재 육신적으로 노예가 아니라 죄의 종으로 영적으로 죄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시면 유대인들은 그것을 육신적으로 받아들여요 빵이나 권력 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니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함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영적으로 말씀을 돌리면 또 유대인들은 뭔 소리야 하면서 멍하고 있다가 계속 예수님과 의견이 맞지 않고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당신 귀신 들린 것 아니요 하면서 야유를 했다 그 말입니다 참으로 코미디 같은 대화이지요 마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에게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데도 계속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대인들이 우리는 종이 된 적이 남의 나라에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과거 애국에서 종로롯을 했고 유대인의 역사에서 보면 종종 이방인 모합 암문 블레셋이라는 나라에게 침략당해서 종로롯한 적이 있었고 그 당시에도 역시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 황제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착취를 당하고 있었어요 아주 비루한 노예는 아니지만 종속국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 아브라함의 자유로운 자손이다 자유민이다 이렇게 주장했을까요 예를 들면 몰락한 가문의 자존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과거에 큰 사업을 하다가 망한 사람이 노숙자가 되었는데 만난 사람마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왕년에 수백 명을 거느린 회장이었다 내가 사장이었다 지금은 그냥 거지 같고 노숙자고 아무것도 없고 남에게 얻어먹는 주제에 왕년에 내가 사장을 했어 왕년에 내가 이렇게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잘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현재는 타락하고 탐욕적이고 불신앙적이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무 쓸모짜게 없는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실상 유대인들이 만일 로마 제국처럼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고 부여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 솔로몬 시대를 다시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 안에 커하지 않으면 진리 안에 커하지 않으면 역시 똑같이 자유인이 아니고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빈부, 귀천, 남녀노소, 신분 상관없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대기업의 회장이고 대통령이고 국무총리고 또 별짓을 다하는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커하지 않고 진리 안에 커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고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고 노예다 그만입니다 영적인 지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거듭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면 그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든지 아니면 더럽고 냄새나는 누더기 옷을 입고 있든지 그가 대기업 회장이든지 건물 청소부든지 거지든지 노숙자든지 상관없이 다 누구든지 그는 마귀의 종이오 죄의 종이 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나는 대학 교수니까 나는 지식인이야 나는 회장이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인서울 아파트 한 채를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자유인이야 나는 중산층이야 그렇게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가 교회를 다녀도 그가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사대째 신앙의 가문을 이어온 후손이라 하더라도 그는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일 수는 있죠 기독교인 종교적으로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 말이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탐욕과 거짓과 정욕으로부터 자유를 갈망하지 않고 거룩함을 사모하지 않으면서 크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재산과 권력과 명예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죄의 종이며 마귀의 종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는 크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아들을 통해서만이 너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나를 믿어야 예수를 믿어야 예수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일시되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는이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올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앞에서도 아버지와 아들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시고 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크리스도 바로 자기 자신임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아버지 아들의 관계 영적인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무엇으로 이해했습니까 영적으로 성령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고 육체적으로 이해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요즘에는 아이를 낳아도 하나 둘 밖에 안 낳습니다 그래서 독자가 많아요 과거에는 내가 만약에 독자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군대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용없어요 하도 독자가 많아가지고 다 가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자 외아들이라고 성경에 나오니까 이것을 육체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고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겠지 그래서 그 어머니는 누구야 아 마리아구나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부인으로 생각해가지고 거룩하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 어머니 성모 마리아라고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들이 카톨릭 교인들이에요 카톨릭이에요 어떤 이단 중에는 예수님의 아버지는 남성이고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여성인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있는데 하나님 어머니가 없으니까 하나님 어머니를 하나 만들자 내가 하나님 부인이다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어떤 여잔데 그 여자가 장씨라는 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 어머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을 미혹해서 이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또 웃기는 것은 그런 말 어처구니 없고 황당하고 기가 막힌 그런 말을 듣고서 또 아멘 믿습니다 될지어다 하면서 막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습죠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받아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받으면 이렇게 엉뚱한 교리를 만들어내고 결국은 이단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하수인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시고 여와 하나님의 언약대로 누구든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죄산받는 자들은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자유를 누린다는 그런 영적인 성력의 말씀이에요 이런 영적인 문제들 영적으로 결핍된 문제들이 인간의 몸에 여러 가지 부조화를 초래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모든 질병이 인간의 생각과 스트레스 부조화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질병과 죽음은 하나님과의 부조화 즉 범죄 하나님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왔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병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자유는 예수의 피로 죄산받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 진정으로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역시 그 당시나 지금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성령의 조명,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아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냐 이해를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혹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니까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고난에서 자유케 되어 병도 낫고 돈도 벌고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성령을 받지 못한 자의 생각입니다 과거 유대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영적인 장님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육체의 부조화로 조화롭고 안정되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병이 치료되고 삶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어서 정신적인 질병이라든지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물론 당연히 해방될 수 있어요 자죽게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죗된 가치관과 대립되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영적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 때 세상 사람들과 만나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욱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 올 수도 있다 그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신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고난을 잘 이겨내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면서 얼마든지 영과 육의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충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후손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정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순종하여 아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에 감동하셔서 대신 덤불에 걸린 수양을 보여주시고 그 수양을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리도록 허락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내 씨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모든 민족이 모든 후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미니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기서 내 씨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여기서 씨는 이삭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의미합니다 사도바울은 여기서 씨를 자손이라고 해석했는데 그 자손은 그리스도 단수로서 그 자손이라는 단어는 단수로서 그리스도 한 분을 가리킨다 사도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갈라디에서 3장 침죽절 말씀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의 약속한 씨 자손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바울이 영적으로 조명해 주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사도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씨가 바로 앞에서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 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씨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한다 내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여호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임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바울은 성령을 받았고 성령으로 구약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고 스스로 자기네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증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그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father인데 단지 자기 바로 위에 아버지 아버지를 의미하기보다는 시조 즉 혈통의 시작 원시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 그들의 혈통의 시작으로서 누구를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들의 시조라고 생각했고 아브라함을 굉장한 자부심으로 그렇게 섬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아버지 즉 시조라고 믿는 것은 아브라함을 신격화해서 유일신으로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일신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가문의 시조를 신처럼 섬기며 대대로 제사를 지내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김씨인데 저의 그 시조가 김수로왕이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실상 뭐 꾸며놓은 거죠 박씨는 박혁거세가 시조다 그래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그 시조를 조상신으로 섬겨요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구약의 시조를 유대인들은 그들의 시조로 모시고 아브라함을 민족의 긍지와 자랑으로 여기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선민이다 대단하게 대단한 뛰어난 족속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여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순종했는지 아브라함이 믿는 여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아브라함이 믿는 여와 하나님을 연구하고 깊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마치 자기네들의 자존심 또는 간판 또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휘두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으면 겁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신앙과 의를 배우고 본받아야 하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마치 너희들의 위신을 세워주고 선민이라는 자존심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너희는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에서도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이런 구절을 잘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시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러분은 다 받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마치 도깨비의 방망이처럼 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소원을 아르면 그 소원이 성취되고 예수 이름으로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회자들이 뻥을 친다 그 말입니다 성조들은 정말 예수 이름을 부르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줄 알고 수도 없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해서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작전 기도도 하고 아주 봉사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예수 이름을 난발을 합니다 지금은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과거에는 부흥사들이 부흥회 하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부흥사들이 설교할 때 압도 지도 없이 부흥사 말이 끝나면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말입니다 아멘 배가 아파서 말입니다 아멘 화장실에 갔는데 말입니다 아멘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 이름과 아멘은 죄를 이기고 탐욕과 거짓과 정욕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성능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과 아멘을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는 믿음으로 아멘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멘을 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 뚝딱 우리의 소원 성취 뚝딱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다 거짓이에요 가짜예요 그냥 아무거나 잘 된다고 하면 그냥 믿습니다 무조건 잘 된다고 하면 믿습니다 아멘 욕심과 탐욕과 정욕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텃에 걸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 말입니다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데 나를 너희가 죽이려고 한다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기 싫어하고 증오하는 자 그들이 유대인이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아니고 마귀 사탄 귀신이에요 실상 유대인들은 마귀에게 꼬임을 받은 것입니다 사탄에게 지금 유혹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책망하시고 그들의 잘못된 욕망을 지적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그들에게 마귀가 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대하고 탐욕적이고 정욕적이고 또 세상의 것들을 끊임없이 탐하는 그런 자들은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마귀에게 씌워서 마귀에게 지금 이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마귀에 씌워서 예수님의 거룩한 진리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세상적인 영웅이나 그들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로마인을 쫓아내는 독립운동가로 이용해 먹으려고 했는데 바로 그것이 마귀의 계락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독립이나 로마 제국을 쓰러뜨리는 투사로 유대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수없이 말씀하셨고 오히려 마귀에게 사로잡혀 죄와 사망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에게 되돌리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예수님은 얼마나 말씀했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사명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유익이나 탐욕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너희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마귀요 너희는 마귀 자식이라고 예수님은 대놓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거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예수 이름을 이용하여 이 세상에서 내 유익을 취하고 정욕적인 그런 탐욕을 부리는 마귀의 자식이 되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천국도 가고 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복을 누리며 안락하게 살고 싶다 두 가지를 다 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뢉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우롱하는 짓이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함과 탐욕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이 두 가지를 탐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보면 12장 59절을 말씀해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값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저기가 어딥니까 지옥에서 악한 마귀 사탄의 선화교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홀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랩톤인데 영어로 말하면 페니 우리가 1페니라고 말하죠 이 페니는 영국 화폐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인데 우리나라로 한다면 지금은 1원짜리가 없으니까 10원짜리도 거의 없죠 그래도 한 100원 몇백원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돈 계산할 때 몇십원 혹은 몇백원은 그냥 떼어버리고 이거는 그냥 떼어버리고 얼마만 주세요 1000원만 주세요 1110원인데 110원 다 받아 먹는 사람 없어요 그냥 떼어버리고 1000원만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는 마지막 1페니 라스트페니 1원까지도 지불하지 않으면 절대 절대 넘어가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 비열하고 간사한 자에게는 매우 냉혹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거하고자 하는 자는 그러한 자에게는 1만 달란트 평생 갚을 수도 없고 평생 벌을 수도 없는 그 빛 1만 달란트도 한 번에 온전하게 탕감해 주시는 은혜가 무한하신 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진리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은 그리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거룩함과 세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아가페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육체적인 욕심과 탐욕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 의를 구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늘 감삼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은혜와 육적인 피로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마지막까지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